네, 안녕하세요. 벨투분입니다. 슈퍼 툭찰대전. 이제 좀 쉬워지는 것 같애. 어, 마리씨. 밤이 되면 추워요. 스웨터는, 응. 두껍게, 두껍, 두껍게 입고 다니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응. 이게 코가 막혀가지고 코를 통해서 나오는 소리가, 나 안나와요. 제가 지금, 응. 흐흐, 고마워, 지로군. 나는 인조인간이니까 괜찮아. 하지만, 눈을 보는 건 처음이라 기뻐. 그래, 두근두근거려. 사카타하키라고, 이제 울트라멘 잭. 고희데키의 여자친구죠, 제가. 사키. 하지만, 지로군이 말하는 대로고 일지도 몰라요. 산의 날씨는 잘 바뀌니까. 그래요, 열심히 겨울산이랑 똑같대잖아. 에이, 지로도 참. 안녕하세요. 울트라멘 잭. 지로. 내가 방했니? 방해는 안 했을걸, 아마? 역시 그건가? 왠지 들떠있구나. 등산가니까 뭐, 신나서요. 하지만, 정말로 데려가시는 겁니까? 물론이죠. 고씨도 가실래요? 에, 저는 쉬는 날이 없어가지고. 그렇게 바빠요? 설마 뭔가 사건이. 아니, 뭔가 우리들만 놀러가는 것 같아서 미안하잖아. 그만할까? 에이, 갔다 오세요. 지로도 이렇게 기뻐하니까. 너희들이 없어져도 뭔가 뭔가 있으면은 열심히 싸워볼게. 타치바나 씨까지 그런 소리를. 그러고 보니까, 그러면 가자. 고씨. 선물로 뭐 사올까? 별로 기대 안하고 있어, 난. 아키, 조심해서 갔다 와라. 괜찮아, 갔다 올게. 환상의 설선. 여기는 도시에서 멀리 떨어진 산속의 별장이다. 스키장에서 조금 떨어진 위치에 있는 관광지로서 인기가 있다. 지금은 가을 끝. 왜 가을이야, 겨울 아니야? 이 계절에는 피크니크를 하러 오는 아베크족이나 가족들이 끊이질 않는다. 에? 겨울 아니었음? 이대. 그러면 우라는 괴물은 설녀같은 가공의 생물이라 이거야? 그런데 그 사냥꾼이 봤다고 하잖아. 설사는 사람의 마음을 속이잖아. 산의 신비가 그 사냥꾼에게 환상을 보여준 게 아니까. 하얗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싶지만. 그건 그렇고 뭔가 이상하지 않아? 지도랑 다른데 여기? 그러고 보니까 산이 좀 멀어진 것 같다? 눈의 엔젤이 이 산은 위험하다고 우리에게 알려주는 게 아닐까. 에이, 누가 방해하는 것 같애. 오, 우다. 아니. 저건. 전설의 괴인. 괴수, 우다. 괴인이 아니지. 뭐야. 어, 이게 뭐야. 또 나왔어. 이게 환상이면 좋을텐데. 아, 얘들로 기간틀을 잡으라고? 말이 돼? 말이 되는 소릴. 아, 진짜. 이 사람 무기가 왜 이렇게 많아. 우는 뭐 신경 안 써도 되지만. 아, 이것들 진짜. 이건 또 뭐야, 이건. 어, 뭐야. 공장이냐? 공장이네요. 공장입니다. 이거는 공장 쪽으로 가는 게 낫겠지. 하얗다는 레벨이 높으니까 아마 상대가 돼. 근데 얘네들이 안 돼. 키워. 이게 얘네들도 키울 수가 있으면은 상관이 없는데 이 게임은 애들을 키울 수가 없어. 이게 얘네들도 키울 수가 없어. 그 아장, 참. 해냈음. 뿜뿜뿜뿜뿜. 아, 레벨이 안 올라, 왜 넌. 2대. 아, 넌 또 왜 수퍼공박. 예? 왜 이것밖에 없어, 넌? 안 돼, 이건. 역부족. 2대 대원 트위셔요. 하얏타가 희망이다. 맞아라! 이거 개조를 해놨으니까 망정이지. 하얏타 개조 안 했으면 어떻게 할 뻔했어, 이거. 그가 나한테. 은퇴하고 딴 데 가고 이제 이부키 대장이란 분이 나오는데 이제 이 게임은 이부키 대장이 안 나와요. 그 사람이 배우가 너무 유명해서 아마 허락을 못 받았다는 것 같지? 뭐 루머지만 출처는 몰라요. 실은 묘한 실종사건이 3개에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실종사건이요? 경탈청이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건? 그게 왜 매트가 실종사건의 피해자가 이 지구에서 사라졌다는 의혹이 있어요. 이 지구에서 거기다 그 피크닉을 하러 왔던 아베크족을 노리고 있대. 아베크족의 피크닉을 왜 그래? 아니야 아무것도 아닙니다. 설마 타쿠마 괜찮을까? 이리와! 아라시데온에 레벨을 올릴까? 아냐아냐 파이타에 기력을 올리는 게 낫겠죠? 이건? 올려 빰빰빰빰 빰빰 어차피 할게 없어 여기는 뿜뿜뿜뿜뿜뿜 무적의 하얗다 예예 한방 좋았어 한방씩 쏘면 된다 뚠뚠뚠 빰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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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탄이 모자라다 천창이 완성됐습니다 생산을 하자 이거는 진짜 독보적으로 쎄 돈이 없어 근데 내가 빰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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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로드 매거진을 쓴다 그리고 이제 아라시로 2대는 안 키워도 돼 2대는 안 키워도 됩니다 아라시는 얘도 안 키워도 돼 알아서 해 그냥 스파이더 이거나 받아라 딴딴 딴딴 아 진짜 애비 하얗타 믿는다 하얗타 해치고 오자 뚠뚠뚠뚠 좋았습니다 얘 잡아야되니? 진짜? 울트라맨으로 변신을 해야돼? 아까운데? 마르스 마르스 133 133을 받아라 이걸로 끝이다 마르스 설인 우 얘가 원래 이제 스키장에 근처 마을에 소녀가 살고 있어 걔네 부모님이 이렇게 변신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죽어가지고 지켜주려고 그래가지고 나오는데 나쁜 짓은 안해 나쁜 짓은 안하는데 이제 지역 주민들이 이제 땅값이 떨어진다고 땅값이 떨어진다고 소녀랑 얘를 자꾸 괴롭혀 과특대를 불러와서 없애달라고 아주 현실적인 내용이었어요 땅값이 그렇게 무섭습니다 아 Smack 변신 안해도 잡겠닷 caviar 마르스 다 마르스를 받아라 으으으으으으으으으 рай 제가 개조를 해놨어요 clair 기본적으로 1800에서 꼰 공격력이 1700은 돼야 되는거 같애 이 게임 안그럼 괴수한테 공격이 안 먹혀요 Sem Bere 땅값을 위해서 죽어라 땅값을 지켜냈다 야 살았다 길을 잃은거 아니야 우리? 저 산은 환상의 산이라 불리는 신기한 산이에요 산지기 어떻게 된건지 이 산만 여름에도 눈이 껴있거든 특수한 기류가 흐르나? 글쎄요 기상대 선생님들도 미스테리존이라고 숟가락을 던졌습니다 어 이대 너 뭐 멍하니냐 아까 그 여자애랑 뭐 생각하니? 여자애요? 괴수를 죽이지 말아다 저희들 보고 괴수를 죽이려고 하는 무서운 사람들이라면서 눈을 뭉쳐서 던지더라고 아 개가 그 유킹코야 유킹코 유킹코요? 유킹코는 뭐하는 의미입니까? 물론 인간이야 개는 유킹코 15년 전인가 설산에 밤에 어디에서 왔는지 갑자기 마을에 어느 부녀가 내려왔어 쓰러져 있는데 아 부녀가 아니라 모녀구나 어머니 쪽은 굶어가지고 이미 돌아가셨는데 애기는 팔팔한거야 그래가지고 그래가지고 마을사람들이 개는 설려다 그러면서 두려워해가지고 아무도 손을 대지 않았어 이런 쓰레기같은 마을을 봤나 너무하네 결국 마을이 쓰레기야 이거 어 뭐야 이게 산에 살고 있던 한 노인이 그 이야기를 듣고 걔를 대신 키우기로 했는데 그 할아버지도 2년전에 돌아가서 가지고 유키는 이제 혼자 살아 뭐 어떻게 사냐 개는 정부에서 지원해주나? 덤으로 이번 사건으로 피해를 당한 사냥꾼이 우울을 부른게 유키라고 하는거야 마을사람들이 점점 더 싫어하게 되는거지 그럼 어떻게 살아야 개는 응 응 실은 저도 어머님이 빨리 돌아가셔가지고 그래 생각해보니까 불쌍한 애는 우의 일권이 있으니까 동정을 할 수가 없고 아 그래요 왠지 개 기분을 이해할 것 같아요 전 사카타하키 사키 괜찮니? 응 신혼부부로 착각당해가지고 다른 가게로 아니 다른 집으로 오게 됐어요 지로가 이상한 농담을 하니까 그렇지 둘 다 응 치 지로 하지만 이렇게 스토브가 끓고 있는데 왜 이렇게 춥지? 역시 스웨터를 가지고 왔어야 됐어요 이렇게 하면 따뜻해질거야 어 마리씨 손이 차가워 전혀 뜨뜻하지 않아 지로 지로 무슨 소리를 하는거니? 하지만 미안해 인조인간이라 혈액이 안 흘러 그거 그건 그렇고 춥네 저는 인조인간이에요 아키씨나 지로군의 몸을 따뜻하게 해 줄 수가 없어요 레이저를 쏴 하지만 가능한거 해 주고 싶어요 레이저를 쏴가지고 불을 붙여요 그러면 마리씨는 안 추워요? 저는 괜찮은데 에 왠지 조금 뜨듯한거 같다 고마워 마리씨 이 추위에 에너지 전환 장치는 견딜 수가 있을까 하지만 이 두 사람을 위해서 이거 마리가 아니라 왈도를 살렸으면 어떻게 되는거야 이거? 에 굉장히 추워졌네 에 그런데 그 우의 전설은 뭡니까? 우의 전설? 그런거는 없어요 괴물이 이 근처에 없어 아니 우리 그 괴물을 조사하러 왔는데 에 다들 그러더라고 그 잊지도 않은 전설을 쫓아가지고 이런 산까지 오던데 혼자서요? 에 그래요 이 이 환상의 설사 안에서는 에 동료에 대해서는 다 잊어먹게 돼있어 에 잊어먹게 동료를 잊어먹어요? 그럼 말도 안되는게 에 에 처음엔 다들 그렇게 생각을 하나본데 에 에 그럴 때 우가 나타나 에 또 나왔어 뭐야 아니 저건 전설괴수 우야 에? 어 아이 어 어딘가에서 본거 같은데 이게 어레 아라시 노디갛음 야 이거 하얗타를 안쾌었으면 망하는거 아니에요 이메 참맛 진짜 야이 공장으로 가야되 잔탄이 부족해 매거진을 만들어서 다시 달아줘야 된다 기르기 올라서 다행이다 빰빰빰빰빰빰 이거 하이하트 안 키우면 망하는거네 여기 똑같은 짓을 또 해야돼? 참나 게임이 뭐 이러냐 진짜 이씨 빰빰빰빰빰 빰빰빰빰 공장가서 매거진을 끼워줘야돼 참나 이거 이 게임은 진짜 할수록 어처운이 없다 괜찮아 뭐 하얗타가 기력이 올라가면 어떻게 될거야 뒤져 아이 적당히 거리를 두면서 튄다 딴딴 딴딴 빰빰빰빰빰빰빰 하얗타를 개조를 안했으면 망하는거야 여긴 빰빰빰빰 빰빰빰빰 뭐야 이거 두근데잉? 발전소에 발전소가 있어? 아 세군데구나 이게 아 공장 뭐 이런데 공장 있어 연구소랑 신기한 동네 다 보겠네 그럼 끝났지 뭐 빰빰빰빰빰 차지맨캔 차지 뚱뚱뚱뚱뚱뚱뚱뚱뚱뚱뚱뚱뚱뚱 문은 잡을수가 있어 근데 기간틀을 못잡아 빵빰빰빰빰빰빰빰빰빰니 괜찮을까? 차지 괜찮을까 이거 진짜? 아이씨! 변신하면 취소가 안되니까 마르스 133 간다. 33 이걸로 끝이다 뚠뚠뚠뚠뚠뚠뚠뚠뚠뚠뚠뚠뚠뚠뚠 후쌰 으응 으응 뚠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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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 에이 아 진짜 왜 터지는거지 쟨 으아 세상에 아 진짜 짜증나게 아 아 진짜 빰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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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왜이래? 15%를 왜 맞아? 899 턴이 뭐야 이게 어쩔 수가 없어 이 게임은 턴을 질직 끌어야 돼 슈퍼가 안 먹힐 것 같아 마르스 133 133 앤 뭐야 이거 울트라면 재건 안나와? 어 지로군 벌써 왔니? 어 재밌었어 그래가지고 마리씨랑 그 둘은 어떻게 되니 에이 마리씨랑 타쿠마씨가 어떻게 됐어요 아니 어떻게 된거야 이게 어 많이 추워졌네 날씨가 그래가지고 우회 전설은 어떤겁니까 우회 전설? 그런거는 없어요 괴수란건 이 근처에 없어 아니 하지만 저희는 그 괴수를 조사하러 왔는데 다들 그렇게 말하더라고 잊지도 않은 전설을 쫓아가지고 이런 성의 상까지 혼자 오고 혼자 와요? 어 그래 이대로 이 설사는 동료에 대해서 있게 만들어 한소리를 또 하네 이것들 이건 뭐냐 버그냐 어 전설괴수 아니 뭔가 이상한데 이거 원래 야 이대 어디갔어 이대 거기다 전이랑 똑같잖아 이거 아니 모르겠어 이거 혼자서 괴수랑 싸우고 있냐 참나 아 이거 하얗다 진짜 일단 가 변신을 하면 안되겠다 이거 해도 되나 안될 것 같아 이거 이참에 슈퍼건으로 승부를 걸자 좋았어 기력이 올라가가지고 이제는 아무도 나를 막을 수가 없습니다 뻥뻥뻥뻥뻥뻥뻥뻥 빰빰팟astically 슈퍼건 dings 후로아시가 활약을 못한다 이 게임 언제 활약하냐 후라이씨 으 아 이루어져 으 으 카야 되겠다 나왔다 왔구나 너 따위 그냥 잡아주고 있어. 마르스133 마르스 133 크리 4800 후이 아무래도 아키랑 지로구는 뭔가 기억이 지워진 것 같아요 뭐라고 우주인인가? 가능성은 있어요 고 정말로 다섯 명이 나갔다 그랬지 틀림이 없어요 제가 봤으니까 이번에 일어난 실종사건하고 뭔가 관계가 있을지도 몰라 우주인의 소행이라면 빨리 구조를 가지 않으면 정말로 조난을 당할지도 몰라 아키씨랑 지로군에게 산장까지 안내시키자 좋아 부탁할 수 있니? 네 한 소릴 또 하고 한 소릴 또 하고 한 소릴 또 하고 한 소릴 또 하고 뭐하는 시나리오 이게 어 바뀌었다 어 뭔가가 바뀌었어 여기야 고 어 고형 저게 타쿠마씨가 무거웠어 돌입하기 전에 이야기를 정리하자 일단 저 집에는 노인이 있고 그리고 너희들이랑 타쿠마들은 각각 다른 집에서 잤다 그거지 어 타쿠마씨들은 노인한테 결혼하신 분이세요? 신혼부부야? 뭐 이런 소릴 들었어요 어 제가 장난으로 네 맞아요 그랬더니만 신혼부부는 다른 방을 줘야지 그러면서 딴 방을 줬어요 아 그래서 그게 저거예요 두사람은 반논을 안했냐? 어 왠지 뭐 말이 할 말이 없나 얼굴이 새빨개져가지고 그래가지고 다음날 아침에 저기서 두사람이 안보였다 네 기억이 안나지만 뭐 아무래도 아키씨랑 지로군은 기적적으로 산거 같아 하지만 어떻게 산거죠? 응 저건 아메? 괴수다 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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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나 미남이 아키씨랑 지로군을 부탁한다 저기로 서둘러 네 네 매트대원이 하나라도 당하면 게임오버야 뭐 참나 진짜 아 이제는 하얗타 하얗타도 없어 이젠 참나 어이가 없어가지고 진짜 이 게임 아이고 어이가 없다 그냥 아니 매트에루로 매트에루를 타야지 뭐가 되는데 이게 아 참나 이거 진짜 아 아 아 아 미남이가 가버렸잖아 걔가 주력인데 지금 주력이 아 진짜 아 몰라 일단 내려가 알아 알아서 해야죠 아 아 소울탭을 쓸꺼 그랬나? 달아나는데 아 몰라 그냥 이것은 타쿠마씨랑 사키씨야 죽었어 아 아 잠깐만 심장이 있다 어 다행이다 이거는 특수한 냉각으로 냉각을 시킨거야 산채로 얼었다 어 여기도 있어 과학특수대 아라시대원이랑 이대대원 아니야 역시 얼었어 하아탕 어디갔어 장난이 원래 매트 슈트 역시 레벨이 높으니까 어떻게 되는구나 레벨이 높으니까 어떻게 된다 여러분은 튀세요 적절하게 튀어 뭐 이래 2 매트 슈트로 승부를 건다 제발 좀 탄이 떨어지면 안 돼 쟤 고희대키 잎내라 이게 뭐야 이게 장난하니? 매트 슈트 일단 한명이라도 저기로 가야되 가토대장 잡힐까? 가토대장 부탁하오 바라반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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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가토대장 대장 이부키대장 이부키대장 불러와 이부키가 필요해 그사람이 더 유능했어 이사람아 아이콘 끄어악 꾀하는군 임채무 임채무씨 얘는 될거야 그냥 모든걸 고에게 맡기자 그냥 빠라반빠 매트에 에로라도 타야지 안되겠어 이거 몸 게임이 이런지 난 모르겠어 이제 똥깸 야 이걸 깨는 순간 난 똥깸 마이스터가 되는거야? 간다 똥깸 마이스터 그러믄 뻥 뭐로 이렇게 어려워 이 루트 여러분 이 루트로 오지 마세요 이 루트는 망했어 뿜뿜 매거진을 써가지고 회복을 한다 생산을 해야 되겠다 매거진을 생산하자 하이퍼 탭도 그냥 더 만들까? 여러분 임채무씨 가세요 임채무같이 생겼어요 저사람 임채무가 누군지 아는 사람이 있나요? 임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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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숨어있다가 고는 발전소로 보낸다 그러면 우가 발전소로 올거야 그럼 매트에로의 원호를 받아가면서 우를 잡는다 뭐하자는 맵이야 이게 고가 고가 잡혀야지 뭐가 변신을 하는데 얘가 전혀 잡히질 않는데 지금 울타라면으로 변신을 못하는데 지금 아저희 잡아 일단 반격을 못하나지 못하는구나 일단 한번 해보고 다음 터내요 빰빰 미사일 맞아줘라 미사일 발사 발사 쭈쭈쭈쭈쭈쭈쭈 진짜 너무 약하다 이 차이는 뭐냐 레벨이 낮아서 그런가 그런가 이동을 막아오 아이씨 못막네 이렇게 되면 방법을 하나요 에 이렇게 막고 에 피하고 아 아 튀어 뚜루뚠뚠 아 아 아 제발 맞어 아이 변신하자 좀 얘들아 변신하자 레벨이 너무 높아 아 아 아 갈아타기로 매트 자이로 이거를 개조하시면 안 돼요 하나는 개조를 안해야지 그러면 이제 요걸로 파르밤풍 쏜다 미사일 응 이겼다 뭐가 이겼냐면은 이러면은 울트라맨이 변신을 합니다 어 뭐야 왜 이렇게 세 엥? 으어어어 좋았어 이제 변신한다 이제? 이게 변신법이야 잭은 레벨이 높으면 이렇게 변신을 해야돼 아 혀가 요새 이렇게 변신을 해야돼 좋았어 이거 잭이 나왔잖아 잭 어떠냐 잭이다 기력이 140이야 오늘 끝났습니다 그전에 반격으로도 잡을 수가 있잖아 얘는 아마 날 못떼있걸? 응 못떼려 봐야지 그러면은 요거를 울트라맨으로 잡는다 이건 잭만 할 수가 있어요 잭이랑 자이언트로보만 가능 가라 로봇 치사한 잭 아이 진짜 이걸로 어지간한 보스는 한방이야 근데 명중이 반이 됩니다 그러니까 50밖에 안떠 50이나 30을 맞출 각오가 있으면 써도 돼 아 진짜 놀 30 가라 Um 굿굿굿굿굿굿굿굿굿굿 아 어 으 으 으 으 으 대장 미나미 타케시 저 집에서 특수한 냉동으로 차가워진 사람들을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우주인은 안보여 타쿠마씨랑 샤키씨 그리고 과택대의 사람들도 그렇구나 대장 저쪽에 집이 또 있습니다 저희들이 묵은 집이에요 분명 가보자 틀림없어 여기야 좋아 들어가보자 이렇게 먼데야? 앗 마리씨 마리씨 정신을 차리세요 마리 차가워 마리씨 자신을 희생해가지고 우리를 하룻밤동안 데워준거야 저 생각났어 마리씨 에이 마리씨 당신이라 사람은 아니 비진더가 아니면 어떻게 되는거야 이렇군 수상한 여자 수상한 노인 아니 넌 우주인이구나 뭐야? 잘도 알아내셨군 뭐여? 에? 나는 토성에서 온 블랙성인이다 에? 왜 돌아온 울트라멘 아니야 이거 왜 우리들 토성에서는 노동력이 부족하다 그래가지고 같은 태양계인 지구를 노리기로 했다 뭐야? 젊은 남녀를 천 에 천 천개의 커플을 지구에서 끌고가가지고 애를 만들게해서 노동력을 만든다는 계획이다 뭐야 그게 에? 이런 내용이 있었네? 일본의 선녀의 전설을 이용해서 하하하 노동력이라고? 즉 장난하네 장난하냐?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는거야? 말할 것도 없지 인형이다 인형 기다려 아악 어어 앗 매트가 당했어 지로 아키짱 숨어있어 형 누나 설려요 해치워라 어어 아잇 젠장 기다려 으 당.. 당.. 당할까보니 스읍 스읍 으앗 설려요 스노우곤이 되어라 rint 스노우곤 ĩ 나와버렸어 수노곤 아 괴수다 선녀괴수 스노우곤을 해치오라 우와아아아 Creative 의 방어보정을 받는데 로 Alberto 손 gonna 5 스노곤 아 괴수다 설려 괴수 스노곤은 에치오라 음바반반반바 방어보정을 받는대로 가가지고 방어를 하고 반격으로 잡겠습니다 그러면 울트라 스포크로 잡자 저거 연출을 못봤어 넌 끝났어 이마 스노곤 기력이 140이야 울트라며니 끝 스노곤 으위 Helton 엌 울트라며니 얼지마지 얼지마.. 살아나 아ящ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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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뭐지? 뭐냐노? 어? 잭! 잭이 애매어 어.. 어이! 하얗다 우리들 뭐하고 있으니? 그래 우는 어디갔니? 환상이랑 같이 사라졌어 역시 전설의 괴수였던거야 그래서 유킹고는 어디갔니? 산으로 돌아갔대 역시 그런가 우리는 이런 생각을 했어 유킹코라는 여자아이는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게 아닐까 우리들이랑 만난거는 설산의 환상이 아니었을까 그럴지도 몰라 예쁜 애였어 그런 애는 두번 다시 만나지 못할 것 같아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언제 왜 너희들도 왔으니? 아.. 설사네 이제 설사는 질렸지만 질렸어요 난 이 게임이 질렸어 안녕하세요 왔니? 마리씨 어때요? 미츠코가 와가지고 에너지 전환장치를 고장이 난거 같은데 고쳤어 좀 있으면 나는데 다행이다 저 마리씨가 건강해지면 고맙다고 할거에요 지루 담내로 피크닉으로 피크닉가자고는 하지말자 특히 설사는 고어씨도 참 그건 그렇고 우주인도 참 별짓을 다하네 진짜 그렇네요 다음은 설람이 나오나? 하하하 이렇게 해가지고 설례의 전설은 막을 닫았다 하지만 그것은 설산이 가지고 있는 신비의 일부일 뿐이다 사람이 그 모든걸 알기 위해서는 아는것은 불가능할지도 모른다 산은 사람이 태어나기 전부터 있었기 때문에 은행 넘었다 어떻게 돈은 많다 역시 괴수를 잡아야되 으응 된거같애 어 에이 심심하니까 이거나 만들어 만들어 두루루루루루룽뚠뚠뚠뚠뚠뚠뚠뚠뚠뚠뚠뚠뚠뚠뚠뚠뚠 뚜뚜뚜뚜뚜뚜뚠 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 루시파도 맵병기를 더 좋아한다 70 음..뭐지 레드바론은 이 정도면 되요 개조가 이 정도면 충분하다 이 정도면 충분해요 더 이상 안해도 돼 바론브레이크나 개조할까? 뭐하고 빰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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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처린을 개조해야하는데? 아직 멀었어요 아직이요 아직 멀었습니다 빰빰빰빰 빰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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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세븐 지원 로봇 메트에로 마취탄을 개조한다 1,800정도면 됩니다 마취탄 덕에 좋을까? 아니 이렇게 해놓고 강화파추로 소울탭을 달아놓으면 그러면 된다 천창 뭐야 이거 왜 두대나 있어? 왜 두대? 내가 두대 만들었니? 엘레? 이게 천창이야 더럽게 쓰이고 하나는 처분해 그러면 처분 처분했고 스페이스레이저4 세자 세자 근데 뭐 울트라 경비대가 난거 같다 공격력은 이게 좋은데 아 딱히 나은것도 없네 그러네 그러네 딱히 나은게 없네 뭐야 이거 이거 아 운동성이 높다 기본은 하는거 같아 기본은 아니 안해 안해 으아 운동성을 개조한다 됐어 똥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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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리반 사리반을 개조하자 사리반 격투가 너무 약했다 아니아니 격투는 됐고 크라임버스터 크라임버스터 50 사리반 크래쉬 사이 사이다 비디오 민건을 개조한다 54 사리반 블록 플래쉬를 개조한다 이종 hormonal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